다리운동을 하면서 자요? 다리운동을 하면서 자요? 밤이 다리 내리고 자 편하게 옳지 다리 다리야 왜 그렇게 자고 다리 아파 내리고 자 밤이 밤이야 다리 내려 옳지 쟤는 계속 운동하면 자네 둘이야 왜 그럴까? 잘 때마다 안힘드나? 밤이 안힘들어? 밤이 안힘들어? 밤이 안힘들어? 밤이 안힘들어? 밤이 안힘들어? 내리고 다리 아 웃겨 왜 그러는 거야 토리야 니 형 왜 자러 오자 다리 토리야 응? 토리 여기 방석 가서 자 밤에는 몇 번 할 거예요? 30번 할 거예요? 아 웃긴다 진짜 우리 잘 자 밤에는 계속 운동하면서 자 밤에 계속 다리 운동하면서 자 그렇게라도 살 빼 뭐지? 잘 자 잘 자 두 번째 두 번째 일 일 일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